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빌런스 보컬강자입니다. 이번 강자는요. 오랜만에 연습방법, 간단한 연습방법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대접촉에 관련된 강자가 보컬빌런스 강자 중에 여러개가 있어요. 제가 영광강자들 다 강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걸어드릴테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대접촉 강자들이 되게 여러개가 있는데요. 성대접촉에 대한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대접촉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근데 그 성대접촉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압보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보좌라는게 호흡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그 호흡이 버텨지는 느낌이 들려면 성대접촉이 잘 되어야만 압보좌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접촉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그 힌트를 조금 드리고자 제가 레슨 때 사용하는 방법을 한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만든건 아니구요. 분명히 누군가가 하셨을거에요. 근데 저는 누가 쓰시는걸 못보긴 했는데 그냥 해보니까 좋더라구요. 이게 접근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름은 욱사운드입니다. 욱사운드. 이거 1분전에 지은 이름이구요. 사실 이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욱사운드라고 편하게 우리끼리 이해하기 쉽게 그냥 진짜 욱욱거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강좌를 찍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무음으로 해놓구요. 자 욱사운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는 분들도 있고 안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코도 막아야 돼요. 안쪽. 연구계를 들어서 코를 막아야 돼요. 코를 안 막으면 이렇게 코로 소리가 나거든요. 안돼요. 코로 소리 나가지 못하게 코쪽 막고 입도 막고 제 소리를 따라해보세요. 보세요. 이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안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제자들을 정말 여러 명을 시켜봤는데 빨리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성대 접촉이 잘 안되는 친구들이 유독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으 으 이렇게 으 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탁 튀기듯이 소리가 나야 돼요. 으 으 뭔가 빡 빡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소리가 나게 으 으 그리고 제가 지금 후드가 내려가지는데 왜 그러냐면 성문을 닫았다가 개를 탁 치면서 깊게 소리를 내려고 제가 우프 사운드라고 우 우 이렇게 이런 것 같이 우 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개를 우은 우우욱 하고 닫는 건데 그거에 반대예요. 닫고 있다가 개를 팍 터뜨리는 겁니다. 닫고 이렇게 닫고 성문을 닫고 우 우 우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강좌 보시면서 지금 해보실 수 있겠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해보시다가 옆에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우 우 우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되면 빨리도 해보는 겁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빨리 해볼게요. 우 우 우 우 근데요. 여러분 이게 빨리 된다는 증거는 제가 그때 후드 내리고 올리는 것도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빨리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능력이 뛰어 높다는 뜻이에요. 약간 스스로 이거 잘한다는 말 하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한데 빨리 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대해 능숙하다는 얘기입니다. 후드 내리고 올리는 것도 잘 되면은 이게 되게 빨리 가고 이것도 잘 되면 더 빨리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자꾸 이런 거 했더니 기침이 나네요. 성대를 자극하나 봐요. 이게 너무 많이 하시면 좀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대 접촉의 느낌이랑 뭐랑 연결이 되냐면 성대 접촉 스타카토 활용이라는 제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발성을 하는데 이렇게 성대 접촉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잘 접촉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접촉을, 성대 접촉을 근데 그게 안 될 때 이런 걸 힌트를 좀 얻어보는 거예요. 스타카토를 활용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스타카토 마저도 잘 안 되는 분들 처음을 성대 접촉을 탁하는 느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욱 하는 느낌으로 욱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건데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비슷하지만 틀리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꽝 소리가 나야 돼요 꽝 그 약간 저거 같죠? 비트박스 하는 분들이 내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성문을 잘 닫고 걔를 딱 한번 이렇게 막았다가 빵 하고 터뜨려야 됩니다 아 또 잘못된 거 제가 예시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형태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닫으려고 하다가 그게 더 조여지는 형태고요 탁 치고 그게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가 탁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여유가 나야 뒤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 아 우 우 우 우 아 아 이런 것들이 근데 우 우 아 아 이거는 목이 엄청 조여지는 형태인 거죠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 우 우 우 우 아 아 우 우 아 해서 소리를 좀 더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접촉의 힌트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역시나 음 잘 안되는 분들은 평소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연습하진 마시고요 이거를 해가지고 성대접촉 느낌을 찾아서 내가 그게 잘 되면 다행이고요 안되면은 좀 연습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얻는 정도의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제가 제자들을 시키면서도 느낀 게 안되는 사람들은 성대접촉이 잘 안되는 사람들이 이게 안되는구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되는 분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성대접촉이 성문을 닫는 것에 대한 개념을 꼭 잘 아셔야 돼요 말할 때도 명확하게 목소리 내서 말하는 거 발성 연습할 때도 아 우 해서 정확하게 성대접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노래는 조절을 하는 거죠 부드럽게 쓰기도 하고 접촉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성대접촉에 대한 게 엄청 중요해서 이거를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고음에서도 비슷하게 쓰여요 그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고음에서의 접촉에서도 고음에서 아아 한 그런 가성의 소리를 아 아 아 해서 그거를 오 오 오 오 오 하는 그 아 아 하는 그 성대를 탁 닫아버리는 그거와 아 아의 피치 가벼운 얇은 피치와 만나서 그게 아 하는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그 고음 잘하는 법 2탄에서 다룰 부분인데요 우브로 고음이요 오 힘들다 되긴 되네요 근데 힘드네요 확실히 저음보다 저음은 이렇게 세게 할 수 있는데 고음은 파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어쨌든 연관이 돼요 이게 되게 얇게 닫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얇게 못 닫는 거예요 그냥 어렵습니다 연습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연습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본인이 하시는 모습이나 소리를 제대로 녹음을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카페 여기 밑에 보컬빌런스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피드백 해기가 되게 어려운 피드백 해드리기 어려운 연습법입니다 이건 진짜로 레슨 할 때도 엄청 세밀하게 하거든요 레슨생들이랑 진짜 이게 정확하게 딱 우 돼야 되기 때문에 레슨생 중에 하나가 계속 우 우 이렇게 빡 거꾸로 해요 우 우 이게 아니라 우 우 이건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습해보세요 화이팅 성대 접촉 관련된 다른 강좌들도 한번 보시면서 연습해보세요 안녕